온라인 클래스 편집까지 끝났다면 이제는 강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클래스를 촬영하고 편집까지 끝내면 당연히 잘 팔릴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컨텐츠 기획 단계부터 경쟁사 조사와 촬영, 편집을 거치면서 내 클래스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동영상만 올려놓았다고 해서 바로 판매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도 모든 채널이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죠 온라인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화 과정은 챕터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 클래스에서는 강사나 크리에이터, 내용 전문가 분들을 마스터라고 통칭하는데 이 마스터의 이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수강생이 콘텐츠 전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필 이미지와 마스터 소개를 통해 적절한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터 아이콘의 경우 보통 프로필 이미지 중 상반신 혹은 두상을 확대한 이미지를 쓰게 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 로고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없을 경우 플랫폼에서는 기본 음영만 들어간 이미지가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다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반드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마스터 소개 영역은 짧은 시간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긴 설명보다는 짧은 설명으로 임팩트 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클래스 생성하기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래스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먼저 클래스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좋은 클래스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유형을 고릅니다 정해진 목차대로 클래스가 완결되었다면 완결됨으로 선택해 주세요 만약 클래스가 미완결되었거나 동영상이 계속 추가되는 경우에는 클래스에 맞는 업데이트 예정 또는 지속적 업데이트를 선택해 주세요 다만 추가 동영상이 장기간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생 불만 등 클래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클래스 설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클래스 설명은 예비 수강생이 수강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이나 나에게 맞는 클래스인지 알 수 있는 창구임과 동시에 클래스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클래스 설명만으로 여러분의 클래스를 셀프 마케팅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클래스 설명으로 셀프 마케팅 하기는 챕터 3 심화 과정에서 계속됩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클래스 수강 기간과 가격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에어클래스에서 다양한 분야의 클래스를 참고삼아 배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짧은 기간 동안 학습이 가능한 클래스는 1개월에서 3개월 국가고시 자격증과 같이 학습 기간이 필요한 클래스는 6개월 취미 등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클래스는 1년 또는 평생 수강을 주로 설정합니다 클래스 커버 이미지까지 등록이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수강생들에게 보여줄 모든 클래스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이제 판매를 위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요 동영상 업로드 Q&A 공지사항입니다 에어클래스의 동영상 업로드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옮길 때처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만 써주시면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동영상 추가를 클릭하고 동영상 파일을 직접 선택하거나 업로드할 동영상을 끌어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동영상 업로드가 완료되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동영상 개별 제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동영상별 제목은 클래스 제목과 연속성을 띈 간결한 제목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개별 동영상마다 설명이나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공개 및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동영상을 교체할 경우에는 비공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학습자가 클래스를 원활하게 들을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기능만 이용하면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공개 전 마지막 단계로 Q&A 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Q&A는 단순한 질문과 답변 기능 이상으로 수강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수강자가 클래스 내용에 묻고 답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고 클래스에 대한 건강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죠 활발한 Q&A 활동을 통해 수강자들이 내 클래스를 선택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공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공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공개를 클릭해 볼까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강의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강의 판매가 시작되었다면 수강생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공지사항 기능입니다 공지사항은 클래스와 관련된 중요한 참고사항이나 시의성 있는 내용 전달에 유용한 기능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클래스를 아주 매력적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 다음 챕터에서 셀프 마케팅 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챕터에서 셀프 마케팅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챕터에서 셀프 마케팅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챕터에서 셀프 마케팅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